휴가 잘 보내셨죠? 이제 응시원서 접수도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할 일만 남았네요 영혼이 없어 자 5주차 보죠 우리 이제 투자론의 중요한 단원이긴 한데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화폐의 시간 같이 이론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이상 또 연관된 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 문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투자론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정리해보죠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죠 현재값과 미래값이 다르다 우리가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가 붙듯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계속 붙어 나갈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화폐가치가 달라진다는 건데 현재 가치를 미래가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현재 가치를 현가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현가 얘를 미래로 바꾸는 거 미래가치를 렉가를 줄여서 렉가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할증이라고 해요 금액이 커지니까 그리고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당겨오는 것을 할인이라 하고 이때 할증할 때 할인할 때 1플러스 R의 N승을 쓴다는 건 학기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산법이죠 1플러스 R의 N승을 곱하면 할증 나누면 할인 우리가 이제 이자 계산법은 언제나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이에요 모든 우리가 이자율이나 할인율이나 할증을 할 때의 계산법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을 쓴다라는 거 중요한 건 자본하는 계수 6개를 이해하는 거죠 자본하는 계수 6개가 이렇게 있는데 화폐의 시한 가치를 바꾸기 위한 계수인데 곱하기만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계수 6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곱해지는 계수예요 그러니까 자본하는 계수가 사용되는 식은 산식은 무조건 곱하기로 표현되는 게 기본 원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내가 계수는 미래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를 얘기하고 현가 계수는 현재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를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6개의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시불의 내가 계수인데 일시불을 미래의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를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해요 그럼 식은 돈 한 번이 있는 일시불이 있을 때 얘를 일시불의 내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뭔가를 곱해주면 되는데 곱해주는 게 뭐다?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는 거죠 얘를 곱해주면 일시불이 일시불의 미래의 가치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돈 한 번을 미래로 바꿀 때 얼마를 곱해준다고 했냐면 1 플러스 아래 N승을 곱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 플러스 아래 N승이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되는 거고 자, 일시불을 현재의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니까 우리가 식을 쓰면 일시불이라는 돈이 한 번 있을 때 얘를 일시불의 현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뭔가를 곱해주면 된다 이때 곱해주는 게 뭐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 근데 우리가 이제 일시불을 일시불의 현재가치로 바꿀 때 나누기 1 플러스 아래 N승을 했는데 자본하는 계수는 곱하기로 표현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뀌려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됐나? 역수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10 나누기 2 이런 것을 우리가 10 곱하기 2분의 1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값은 둘 다 똑같이 5가 나오는 거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2가 2분의 1로 바뀌어지는 걸 역수관계라 그래요 역수는 곱하면 얼마? 1이죠 A와 A분의 1의 역수관계를 곱하면 1이 나오는 거 그래서 곱하면 1 되는 관계를 역수관계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얘를 역수로 바꾸려면 1 플러스 아래 N승분의 1 이렇게 바뀌어지겠네요 이걸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건 출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R이 커지면 일시불의 넷가계수는 이 R이 커지니까 전체 값은 어떤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R이 커지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R이 분모에 있으니까 전체 값은 어때진다? 작아진다 이거 잘 기억해놓고 연금의 넷가계수를 한번 보면 연금방식은 똑같은 금액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연금방식이라 하고 연금이라고 하면 반복되는 금액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금액이 연금 연금을 넷가, 미래가치로 바꾸려고 할 때 곱해지는 개수가 연금의 넷가계수니까 우리가 식을 쓸 때 연금에다가 얘를 연금의 넷가로 바꿔줄 때 곱해지는 개수가 뭐다? 연금의 넷가계수예요 이때 우리가 연금의 넷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원씩 이렇게 3번 반복됐다면 연금이 3번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면 연금이 3년 동안 이렇게 매년 반복되게 쓰는 거고 연금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30원이에요? 10원이에요? 10원이라고 해야 돼요 이 금액 하나 그러니까 연금 10원이 3회 반복되고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미래의 일정 시점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 값을 우리가 연금의 넷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 돈들이 모두 합쳐진 거죠 원금만 합쳐진 거예요? 이자까지 붙은 거예요? 이자까지 붙은 거예요 여기는 만약에 원금 30원에다가 이자가 7원이 붙었다면 37원이 되겠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넷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있다라는 건 연금의 넷가 개수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연금 하나 10원에다가 연금의 넷가 개수 만약에 이렇게 이자 R, 이자율 R을 붙어서 3년짜리의 연금의 넷가 개수가 만약에 3.7이라고 나온다면 연금의 넷가가 37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연금의 현가 개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곱해주는 개수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 하면 뭐가 나온다? 연금의 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4개는 사실 이미 식이 이 개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중요한 건 감채와 저당상수는 이 단어 속에 식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외워놔야 돼요 감채기금 개수는 적금을 들 때 미래 내가 만약에 3년 뒤에 1억을 모으려고 할 때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를 계산하려고 할 때 감채가 사용된다예요 뭘 구하려고 하는지를 해석해야 돼요 감채기금 개수는 매기에 내는 나비백 정리백을 계산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자본하는 개수예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처음에 미래, 목표액이 정해질 거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뭘 구한다? 매기에 정리백 정리백이나 또는 나비백 나비백을 예를 계산하려고 할 때 예로부터 예를 구하려고 할 때 곱해지는 개수가 뭐다? 감채기금 개수예요 그러니까 미래 목표액으로부터 나비백을 계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자본하는 개수를 감채기금 개수라고 하고 저당상수도 중요하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예요 저당상수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개수를 저당상수 그러면 뭘 구하는 거냐면 대출액으로부터 뭘 구한다? 원리금이죠 이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할 때 곱해지는 개수가 뭐다? 저당상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그런데 보니까 역수관계가 일시불의 내가와 일시불의 현가가 역수고 위아래가 역수고 위아래가 역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현저한 역수 이렇게 외웠어요 현저한 역수 그러면 연금과 관련된 저당상수니까 이 원리금이 연금에 해당돼야 돼요 그러면 원리금이 매의 기회 똑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산식이 해석되는 것은 우리가 대출해서 갚아나가는 방식에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식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원리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원금만 내거나 이자만 내는 건 없고 원리금을 내는데 원리금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식은 무조건 무슨 방식에서만 원리금균등 방식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산식이다 저당상수라는 건 원리금균등에서만 나오는 얘기지 원금균등에서 저당상수란 말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가지의 자본환원계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네 개는 간단하죠 일시부를 미래가치로 바꿀 거냐 일시부를 현재가치로 바꿀 거냐 연금을 미래로 바꿀 거냐 연금을 현재로 바꿀 거냐 이것만 해석하면 이 네 개는 구분할 거고 미래의 목표액이 정해져 있고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 계산할 때 감채가 사용되고 대출금으로부터 얼마씩 원리금을 내야 되겠냐라고 할 때 저당상수가 사용되는 거죠 여기까지 배웠고 이제 좀 더 어려운 내용을 하나 더 정리하자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조금 여기서 가장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 연금의 현가계수는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연금의 현가계수 사실 이 여섯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가 중요한 거고 저당상수는 워낙 중요하고 얘의 역수관계인 연금의 현가계수도 중요한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가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간단히 한번 원리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단계고 사실 합격하는 데는 사실 많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배울 정도를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정리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해석해야 될 것이 이 잔금인데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여기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매기에 10년이라고 해보죠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원리금을 10원씩 납입한다고 해보죠 이 말은 뭐냐면 대출금을 받아서 원리금을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10년 동안 10원씩 계속 낸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원리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니까 원리금 균등이죠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대출금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원리금이 똑같으니까 이건 연금이네요 연금 몇 년? 10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총 10년이라면 그러면 대출금을 우리가 여기서 이 원리금을 계산할 때는 대출의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이 나왔지만 이걸 넘기면 뭐가 돼요? 곱하기가 나누기가 되죠 나누기를 다시 곱하기로 바꾸면 뭐가 돼요? 역수가 되겠네요? 맞아요? 곱하기를 넘기면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를 다시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돼요 그럼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대출액은 원리금 넘기면 나누기 저당상수인데 곱하기 역수니까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겠네요 이 식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원리금을 모두 다 현재 가치로 다 땡겨온다면 이건 연금이니까 이 연금이 원리금 10원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대출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연금의 현가계수를 몇 년짜리를 써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총 몇 년짜리를 써야 된다? 10년짜리를 써야 돼요 전체 10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대출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만약에 3년을 갚았다 상환을 했고 만약에 이때 못 갚은 게 7년이라면 이때 잔금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3년은 갚았으니까 이제 3년 건 빼버리고 이 나머지 못 갚은 7년 것만 땡겨오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대출금 대신에 잔금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얘는 몇 년짜리를 땡겨와야 된다? 7년짜리를 땡겨와야 돼요 잔여기간 걸 땡겨오면 당연히 잔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이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잔금 비율을 해석한다는 건 자 잔금 비율이니까 우리 이제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 비율 나올 때 잔금의 비율이니까 잔금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잔금이 있고 언제 잔금이 나오냐면 대출했을 때니까 대출금에 대해서 잔금이 얼마냐가 잔금 비율이고 상환 비율은 대출금 분의 상환액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바꿨으면 대출금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리금 곱하기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의 몇 년짜리냐면 10년짜리를 쓸 수 있고 잔금은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는데 몇 년짜리 7년짜리를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약분되니까 결국 얘의 비율 자체가 잔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잔금은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을 곱하면 되는 거고 잔금 비율은 전체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잔여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 비율이 이게 잔금 비율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꼭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한 단계가 잔금이나 잔금 비율이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이용될 수 있지 원리금을 땡겨오면 대출금이 되거나 여만큼 땡겨오면 잔금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출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연수에 해당되는 거고 잔금은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거다 이것만 해석하면 돼요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고 아직도 난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공부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마지막 단계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섯 개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그럼 자본화론계수의 구분 방법 보죠 자본화론계수의 일시분의 내가나 현가 연금의 내가, 현가를 구분할 때는 문장을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조건 딱 첫 번째는 뭐만 본다 금액만 본다 금액이 일시분인지 연금인지만 딱 구분해 놓고 두 번째는 시점을 확인할 때 구하려는 시점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지만 딱 찾아서 만약에 금액이 연금이다 그런데 미래 가치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필요한 자본화론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 아까 우리가 미래에 목표액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씩 내야 되냐 할 때는 감채가 사용되고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저당상수가 사용된다 곱하기만 하면 구하는 거예요 식은 다 간단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 한번 보죠 현재 5억 원의 가격이 매년 5% 산승한다고 할 때 5년 후에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돈만 본다 했어요 돈이 5억 원 나왔죠 그럼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죠 5억 원씩 매년 5억 원씩 이런 말이 아니라 5억 원 딱 있으니까 일시불이고 구하려는 거 보니까 5년 후에 주택가격을 산정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사용되는 거죠 식으로 한번 보고 줄게요 얘를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얘가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곱하면 얘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사용된다라는 내용이고 문제 한번 보죠 무조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죠 틀린 거 원리금 균등이라고 나왔어요 일단은 맞네요 원리금 균등만 우리가 자본하는 계수에서 사용되는 저당상수가 이용되는 거니까 대출한 가구가 상환할 금액 원리금 균등이니까 상환할 때는 원리금을 상환할 거예요 그럼 대출금부로부터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상수가 사용된다 맞죠? 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로부터 얘를 구하니까 얘에다가 뭘 곱하면 저당상수를 곱하면 얘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금액만 보면 5억 원이 이렇게 일시불 나왔어요 일시불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10년 후에 가격을 산정하려고 한대요 미래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사용된다 여기에다가 5억에다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얘가 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맞고 3번에 보니까 연금 형태라고 연금이라고 나왔어요 연금이라고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일정 기간 정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한대요 연금을 계속 넣다가 나중에 얼마가 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미래에 얼마가 될 거냐 총합이 얼마가 될 거냐 그럼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연금을 미래가치로 바꾸는 거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를 여기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4번에 보니까 1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거 해석하면 안 돼요 1억 원 일시불 딱 나왔고 보니까 현재의 가치를 계산할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이래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저당상수의 역수는 뭐다? 연금의 현재의 가치 계수 이렇게 나와야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뭐다? 감채, 기금계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문제가 조금 응용해서 나온다면 주의할 것이 대출했을 때부터 원리금을 계산하려면 당연히 저당상수가 사용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 연금의 현가계수의 뭐라고? 역수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저당상수 나와야 되는데 연금의 현가계수가 먼저 나왔다고 에이 틀렸네 라고 바로 확정하면 안 되고 뒤에까지 봐서 역수가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 이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사용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감채, 기금계수의 역수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역수로 대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 풀 때 좀 주의해야 돼요 다른 문제 보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가장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오른 거 현재 10억 원이니까 일시불이고 일시불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5년 후에 가격을 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바꾸는 거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가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원리금균등 맞네요 이럴 때 대출받은 가구가 상환할 금액 원리금균등이니까 원리금을 구할 거예요 그럼 원리금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건 저당상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은 좀 어려운 지문이니까 일단 패스하고 4번에 보니까 임대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임대료는 연금일까요 일시불일까요 연금이죠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계속 낼 거니까 똑같은 임대료를 연금이고 이 연금이 보니까 현재 시점에 가치를 산정한다면이라고 나왔어요 연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8억 원이라고 일시불이 나왔어요 이런 거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죠 8억 원인데 보니까 현재 이 나대지의 구맥이 얼마냐 시점만 보는 거예요 현재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다 틀렸으니까 얘는 모르겠지만 땡큐하고 답 체크했어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다시 이걸 정말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가 오래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였죠 만약에 연금이 이렇게 10원씩 3번이 있다라면 이 돈을 미래로 보낸 다음에 그럼 뭐가 사용되냐면 연금을 미래로 보냈으니까 뭘 곱해줘야 돼요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해줘야죠 그럼 얘는 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만약에 37원이 됐다라면 얘는 일시불이 된 거예요 이걸 다시 이제 땡겨왔어요 여기에 땡겨왔다라면 뭘 곱해줘야 돼요 연금의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줘야죠 여기에 곱해준 건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해준 거고 이제 일시불이 된 것을 땡겨오려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직접 땡겨온 거랑 똑같지 않느냐 갔다가 돌아오거나 직접 땡겨오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얘가 만약에 25원이 됐다라면 이렇게 갔다가 땡겨온 거나 직접 땡겨와도 25원이에요 그러면 직접 땡겨오려면 뭘 곱해줘야 되냐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얘 곱하고 얘 곱해서 여기 오나 얘를 곱해서 오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식은 얘와 얘를 곱한 값은 얘가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그냥 외우라 그랬어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연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연금이 나왔으니까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이제 그러면 일시불이 됐을 거예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연금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현가로 갔어요 결국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다 연금의 현가계수와 똑같다 현가계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다르게도 볼 수 있죠 만약에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연금부터 시작했어요 연금을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내가로 갔네요 그럼 뭐랑 똑같다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산식이에요 갔다가 오거나 직접 오거나 똑같다 항상 연금을 먼저 놓고 일시불을 뒤에 놓고 시작은 연금부터 해서 어디까지 끝났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고 연금의 내가계수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볼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좀 학문적인 표현은 아니네요 자 보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감체기금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이걸 한번 식을 바꿔보죠 이런 꼴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죠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감체를 곱했더니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럼 나누기가 되는 거죠 나누기 감체가 되겠네요 이거 곱하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곱하기로 바꾸면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계수가 되겠네요 우리가 해석할 때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아야 달라요 10 곱하기 2나 2 곱하기 10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라는 식이 나오네요 이거 바꿔도 되잖아요 바꿔도 돼요? 그렇죠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똑같으니까 바꿔놓으면 연금의 내가계수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연금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디까지 갔어요 현가까지 갔어요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작년의 문제는 사실 나머지 지문이 어렵지 않게 기본적으로 기출에 쭉 나왔던 내용이니까 야 이거 다 해석하면 맞출 수 있었어 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제 올해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출제자가 야 작년에 이 지문 이미 보여줬잖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지문이 두 개가 등장해서 뭐가 맞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좀 더 우린 더 준비해놔야 돼요 작년까지는 이 식을 몰라도 됐었지만 기본적인 것만 알면 풀었지만 올해는 작년에 이 지문이 나왔으니까 이게 어디에서 유래된 식인지를 해석해봤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연금 먼저 갖다 놓고 일시불 붙여놓는데 연금도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고 열심히 준비해봐요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들은 출제 경향을 보고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예상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야 안 나왔다라고 욕하지 마시고 준비하는 거니까 140페이지에 예제 1번 보죠 유약집 보고 있는 건 알죠 이 문제 한번 보죠 이런 일이 현재 2년 동안 매년 2천 원씩 불입하는 상품에 가입하였다 이자율이 10%라 했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연금이죠 2년 동안에 연말 2천 원씩이니까 연금이에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어떻게 쓸까요 연금의 내가계수 이게 31회 때 문제에 나왔으니까 공부를 조금 내가 점수를 높게 맞겠다 그러면 욕심이 난다라면 외워두는 게 좋다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구한다 R분의 1플러스 R의 N승이 일시불의 내가계수죠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관련지어요 연금의 내가계수도 맞아요 분위기가 써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떻게 쓸까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R분의 얘가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뒤집어져요 뭐 적을 건 없어요 책마다 다 있어요 1 마이너스 1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플러스 R의 N승분의 1인데 얘는 우리가 1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지수외로 나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난 좀 욕심 좀 내겠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놔야 돼요 물론 이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본하는 계수를 외웠다라면 얘는 연금이고 여기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가가 나와요 자 그러면 R이 10%니까 퍼센트 뗀 것은 0.1이겠죠 여기다가 0.1 0.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N승을 계산을 못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리적으로 해석하고 값이 나오면 구할 거고 R값이 주어졌을 때 굳이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연금은 2000원이고 내가 만약에 수학적으로 공부 좀 했다 그러면 여기다 R 0.1 집어넣어서 1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2승 해놓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할 수 있다라면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정 궁금하면 찾아 질문하고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고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저걸 또 공부하려면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수학식을 다시 또 2, 30분 또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이 값을 집어넣어서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자본하는 개수 나올 때 쓰는 거고 이런 계산 문제는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연금이 나오면 수직선을 그린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은 항상 연말만 나오니까 32회 시험 보는 동안 연초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초는 고민하지 말고 연말이니까 2년이면 수직선을 두 칸을 그려서 여기에 현재 여기에 1년 말 여기에 2년 말 이렇게 적어놓고 연말에 2천 원씩 넣었으니까 여기는 않는 거죠 여기에 2천 원 넣었고 여기에 2천 원 넣었고 이걸 현재 가치로 모두 바꾸면 얼마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4천 원인데 이걸 현재 시점으로 모두 바꿔놨을 때의 이 수입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걸 이제 이해해야 우리가 할인법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땡겨와야 되겠죠 몇 년 땡겨와야 돼요 1년 땡겨와야 되겠네요 얘도 땡겨와야 되겠죠 몇 년 2년 땡겨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1년 얘는 2년 땡겨와야 되니까 R이 10% 0.1이니까 얘는 나누기 1.1에 1승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얘는 나누기 1.1에 2승에서 나온 금액의 합이 이걸 뭐라고 한다 연금의 현가라고 얘기하겠네요 이 돈들의 현재 가치 합이 되겠죠 만약에 2년 말에 돈의 값어치가 얼마냐 그러면 얘는 2년 말에 2천 원이니까 이자가 붙지 않겠죠 그대로 2천 원일 거고 얘만 미래로 보내주면 되겠네요 그럼 몇 년 보낸다 1년 할증해야 되니까 곱하기 1.1에 1승에서 이걸 더하면 이건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리적인 계산법이라 그랬어요 우린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 어설프게 이런 걸로 쓰겠다고 달라들면 연습도 특히 안 했는데 본 시험에서 해볼까?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또 욕심나가지고 하다가 5분 지났는데 답도 안 나오면 망하는 거니까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건 자본하는 계수 산식에서만 쓰는 걸로 하고 이런 연금의 계산은 이 방법을 쓴다라고 했었어요 수직선을 그려서 계산을 해보면 될 거고 이런 문제 한번 보죠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이렇게 자본하는 계수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쉬운 거죠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년 후 일시부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0.95 곱하면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2년 후의 일시부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0.9만 곱하면 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유입의 수입인데 수입은 1년 차에 천만 원 2년 차에 천이백만 원 이렇게 나왔대요 매년 말에 발생한대요 매년 말, 말이 나오면 수직선을 그리면 돼요 이해할 때 2년이니까 1년, 2년이고 여기에 현재 1년 말, 2년 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천만 원이고 천이백만 원 나왔다는 거죠 연금이에요? 연금이 아니에요 얘는 연금은 아니죠 연금 아니니까 각각 따로따로 데려와서 현재 가치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입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얼마냐라고 할 때 얘를 당겨와야 된다 1년 당겨와야 되고 얘도 당겨와야 되겠죠 몇 년? 2년 당겨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얘는 현가 개수가 나왔어요 돈 한 번을 1년 후에 일시부를 당겨오는데 0.95만 곱하면 9.95만 곱하면 얘가 현재 가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2년 후의 일시불인데 2년 후의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당기는데 0.9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950 나올 거고 얘를 곱하면 108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이게 이 수입의 현재 가치 합이 되겠죠 만약에 현재 가치 합이 보니까 203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지출을 2천 원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년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수년가가 얼마예요 수입의 현재 가치 합이 2030이고 지출이 2천 원이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 합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 뭐다? 수년가 그럼 수년가는 얼마? 30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년가 할인법에서 요즘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본하는 개수가 나오면 일단은 쉽다 곱하기만 하면 계산할 수 있으니까 쉽다는 느낌을 좀 얻어야 돼요 현금으로는 보죠 학계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암기해야 될 부분이죠 현금 흐름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임대료 수입이 있고 임대료 수입은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는 거고 학문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은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 현금 흐름 현금 수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얘기해요 수입과 제출 그래서 현금 흐름을 봤을 때 현금 흐름은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영업이라는 건 임대사업을 얘기하니까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소득 이득 이라고 했고 처분에 따른 현금 흐름도 있죠 처분은 매각을 얘기하죠 매각 현금 흐름도 있는데 얘는 우리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 얻어지는 거고 가치 상승분을 학문적으로 자본 이득 이라고 하죠 물론 얘를 영업이익 얘를 처분이익 이란 말도 쓰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했을 때 이 두 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가 영속성의 특성이고 이 두 개의 돈의 흐름에 현금 흐름을 우리가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이런 얘기고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은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 기간 말은 보유기간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처분할 거니까 기간 말이라는 건 보유기간 끝에 처분할 거다 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말의 현금 흐름을 매각 현금 흐름이란 말도 써요 보유기간 끝에 처분할 거니까 이건 자본 이득에 따른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무조건 외워야죠 영업 현금 흐름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무조건 다 외웠을 거고 중요한 것만 따져본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부채 서비스 얘기죠 얘 모르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올 거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하고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고 다른 말로 저당 지불의 월부금 연간 용자 월부금 얘기하면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영업 현금 흐름에서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래서 얘가 금융 조건에 의해서 반영되는 지출이고 그러면 금융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입이 다섯 가지가 소득이 있을 때 어떤 소득이 금융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반영된 소득만 금융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얘가 반영된 것은 세전과 세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순소득은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이 아니다 순소득은 금융 조건과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경비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지출 경비를 얘기해요 운영 비용이라고도 얘기해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영업경비라고 하고 영업경비는 임대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는 전혀 관련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불포함 항목을 외워야 돼요 뭐가 있었냐면 개인 공부 소감 이것 말고도 포함되지 않는 건 많지만 사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이거니까 개인 소득이나 개인 업무비 포함되지 않고 공실 및 불량 부채까지 해요 공실 및 불량 부채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외워놔야죠 가장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건 유지수선비 관리비 당연히 포함되겠죠 더게 이제 추가적으로 재산세도 포함된다 화재보험료도 포함된다 광고료도 포함된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출 경비니까 자 그 다음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순위감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은 다른 데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자와 감가상각은 언제나 소득세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자 감가상각은 소득세를 구할 때만 사용하지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별도로 이자와 감가상각은 자 그리고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줬어요 빼줬다는 얘기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었다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조건 소득세 계산할 때 빼주는 건 이자 감가상각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절대로 빼주지 않아요 이자 감가상각만 소득세 산정시 공제받는다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대체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못받아요 못받아요 얘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니까 빼는 것이 아니니까 공제된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금은 빼요 안 빼요 원금 빼요 안 빼요 안 빼죠 원금도 공제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감 세율 이따가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 거고 자 그러면 감가상각이 반영된 수입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감가상각이나 이자가 반영된 건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반영된 수입은 세우밖에 없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의 금융조건이 반영된 건 세전과 세우고 소득세가 반영됐다는 말은 이자와 감가상각이 고려되어서 반영된 수입은 세후밖에 없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순수한 임대료 수입 이거죠 실제 번 유효총소득에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빼서 순수하게 남은 임대료 수입 보니까 순수한 영업소득이라고 나왔어요 영업소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대표소득으로 쓰는데 투자 분석할 때는 어떨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이 많이 나와도 빼고 뺐더니 남는 게 없다면 투자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 분석할 때는 뭐가 기준이다? 세우가 기준이에요 대표소득은 순을 쓰지만 투자 분석할 때 우리가 투자 분석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할인법과 비할인법이 있었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비할인법 이때 쓰는 대부분의 소득은 뭐다? 세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투자 분석할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을 한번 만들면 가유 순전 후 이렇게 다섯 개의 수입이 있고 이렇게 접근해서 지그재그로 내려오면 소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식만 끄집어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액이 가장 중요하니까 식을 한번 바꿔보면 순부채 전이에요 순부채 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식을 바꿀 수도 있죠 출제자가 아주 기본적으로 물을 때는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빼면 세전이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이걸 넘기면 순 빼기 전은 부채 서비스액이다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순은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면 이걸 바꿔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놓고 무조건 순부채 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전환시키면 넘기고 넘기면 순 빼기 전은 부채 서비스액 나올 수 있을 거고 얘를 넘기면 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곱하면 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가산하면이라는 지문이 나왔을 때 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출제자가 어렵게 된다면 가산하여를 오른 지문으로 바꿀 때 순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하여 계산된 소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가산도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 이것도 해석해놓고 그다음에 순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 중요한 식은 순을 구하는 건 어떠냐 유예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을 계산할 수 있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때 영업경비에는 모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것도 있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죠 만약에 적자가 났어요 임대소득이 돈을 못 벌었어요 세금 내요 안 내요? 네? 돈을 못 벌었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당연히 양도차액이 없으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양도세 안 내듯이 영업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4억에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투자해가지고 임대사업 열심히 했는데 천만 원 버는데 지출이 1200만 원 나왔어요 번 돈이 없어 그러면 영업소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자 그럼 만약에 적자가 났다 임대사업 했는데 적자가 났대요 자 그러면 소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겠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라 그래요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세전과 세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얘가 0이면 얘하고 얘 같다 똑같은 얘기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았어요 돈을 안 빌렸대요? 그럼 뭘 안 내요? 부채서비스액을 안 내겠죠 얘는 원리금이니까 돈을 빌리지 않고 100푸스로 내 돈만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물론 레버리지 효과는 얻을 수 없고 위험, 금융적 위험은 모두 제거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얘가 0이니까 순과 전이 어떻다? 같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순에서 얘가 0이니까 세전이 같다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건데 부채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채감당률 얘는 클수록 돈을 잘 갚는 거야? 안 갚는 거야? 갚는 거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니까 그래서 얘는 식이 부채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이렇게 쓸 거예요 즉 원리금을 번순소득으로 갚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부채감당률 1보다 크면 부채서비스액을 순소득으로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이렇게 조건을 줬다면 부채서비스액과 순소득이 나와 있는 식과 관련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들어가 있는 식이 순 부채전이에요 그러면 얘가 100일 때 얘도 100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얼마? 0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세전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부채감당률은 부채서비스액분의 순소득인데 얘가 1이라고 주어진다면 얘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니까 얘가 관련된 식이 순 부채전이니까 얘가 같으면 얘가 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감가상각이 반영된 수입은 뭐다? 세후밖에 없는 거죠 금융조건이 반영된 수입은 뭐다? 세전과 세후예요 이때 중요한 건 순소득은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식을 뽑으라면 순 부채전 유비순 이렇게 돼야 돼요 돈을 빌리지 않으면 부채서비스액이 0이죠 그러면 부채서비스 들어간 식 순 부채전 해가지고 부채서비스 0이면 세전과 순소득이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개인 공부 소감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특히 보험료 재산세 영업경비에 가장 중요한 건 유지 관리비예요 유지수선비 관리비 얘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 당연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보험료 재산세 광고비도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특히 재산세가 포함된다 자 보죠 소득세를 계산할 때 순위감세율이라고 하는데 순위감세율 근데 얘를 전원감세율로도 바꿀 수 있어요 세전과 원금의 감가상각으로 중요한 건 순 빼기 이자가 순위가 전원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순 빼기 이자가 전원으로 바뀔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더하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전원에 살면 좋다라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볼게요 어떤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보죠 순에다가 부채서비스액 빼면 뭐가 나와요? 세전이 나오죠 순 부채전이니까 맞아요? 부채서비스액은 원리금이죠 원리금을 빼면 순에다가 원리금 빼면 세전이 나오겠네요 원리금을 뺀다는 건 원금도 빼고 이자도 뺀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나눠서 표현한다면 이자를 먼저 써보죠 이자도 빼고 원금도 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순에다가 부채서비스액 빼면 세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만큼 남겨놓고 순 빼기 이자는 세전 더하기보다 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전원에 살면 빼기가 더하기로 좋아졌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순 빼기 이자는 전 더하기 원금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 빼기 이자 순소득이나 이자를 주는 대신에 세전과 원금을 주어서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똑같은 거니까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감정평가사의 부동산화 원론에서는 세 번이나 등장했어요 이 계산 문제가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문제가 그대로 또 놓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놔야 돼요 물론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단계니까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요 소개는 다 해줄 필요가 있어서 설명해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순위감세율도 내가 이걸 또 잘 모르는데 이걸 외워야 되나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이걸 기본적으로 완벽히 정리했을 때 추가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공부해놓는 거예요 전원감세율 자 그러면 대체충당금이 있을 때는 얘는 쓴 돈이 아니라 나중을 대비해서 번 돈을 따로 모아두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소득의 일부니까 당연히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을 보든지 간에 원금은 빼줘요 더해줘요 더해주죠 대체충당금도 더해주죠 얘는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빼주는 것만 이자와 감가상각만 공제된다 비용을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걸 공제된다고 표현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절대로 빼주는 게 없어요 대체충당금과 원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빌린 돈의 원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소득세 계산할 때 자 142번 보죠 142페이지에 예제 1번 그리고 이런 질문 요즘 많이 받는데 예상문제를 풀고 있는데 선생님 예상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시간은 없어요 물론 공부를 안 하니까 시간이 없죠 항상 앞으로 계속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예상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기출문제를 다시 푸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상문제는 우리 커리큘럼이 예상문제까지 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면 기출문제가 안정되었을 때 80% 이상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예상문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기출문제도 모르는데 무슨 예상문제를 풀어보겠다 이것도 또 순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실력이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10문제 중에 8문제 9문제는 내가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일부만 모르는 문제다 그럼 예상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기출문제를 봤는데 하나 모르고 하나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모르면 이건 예상문제 보는 의미가 없어요 기출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80% 이상을 내가 기출문제 안정적으로 공부해 놓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예상문제까지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라면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기출문제가 완성이 안 됐다라면 당연히 기출문제 봐야 돼요 예제 1번 보죠 가능 총소득은 가능한 총소득 실제 본소득이 아니라 이론상 이만큼 벌 수 있는 이론상 100% 다 임대가 되었을 때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을 얘기해요 이걸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하고 단위 면적당 임대료에 면적당 임대료니까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이건 그냥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만약에 단위수당 임대로 나오면 단위수당 임대로 나오면 단위수를 곱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구한다 맞죠 유효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손실 상당액을 줄여서 우리가 공실액이라고 하고 불량부채를 중요하죠 빼고 그다음에 기타 수입을 이걸 영업 외적인 수입이라고 그러죠 임대료 수입이 아닌 자판기 수입 주차장 수입 같은 거 이걸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죠 가공기유 이렇게 나오니까 순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어떻게 해서 유, 비, 순위죠 영업경비를 빼야죠 각종 영업 외적인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가 아니라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으로 운영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임대료 수입이다 이런 건 맞는데 얘가 틀렸네요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세전 현금 흐름은 순소득에서 순 부채 전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얘가 중요한 소득이니까 이걸 변형시킬 수 있어요 출제자가 가산으로는 어떻게 바꿔요? 가산 세전은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뺀 소득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순소득은 세전의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순 부채 서비스액은 세전인데 얘를 넘기면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소득이 순이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이거 해석해놓고 세우는 세전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우리 시험은 다 차감만 나왔는데 가산은 틀리게 나왔지만 이런 지문을 보면 가산도 맞을 수 있다는 거 해석하고 예제 두 번째 보죠 순소득은 유예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맞네요 영업경비는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맞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개인 공부 소감은 들어가면 안 되죠 광고료, 전기세, 수선비 해당된다 맞죠 여기에 들어갈 것이 재산세,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이죠 자본적 지출액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본적 지출액 우리 세법에서 배웠죠 자본적 지출액은 경비, 비용으로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증축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돈을 썼어요 이렇게 가치를 올리는데 증축하는데 돈을 1억을 썼다면 1억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든지 양도세든지 간에 영업경비 소득세든지 간에 자본적 지출액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해당되지 않아요 경비에 3번에 보니까 세전은 지분투자자에 기숙되는 세전수로 말하는 것으로 맞아요 첫 번째 세전이 왜 지분투자자에게 이런 말이 나오냐면 한번 보면 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죠 위에까지는 아직 빌린 돈을 빼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져 있는 상태고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원리금을 뺐으니까 내 돈만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분투자액으로 기숙되는 소득을 세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걸 가산으로 바꿀 수도 있죠 어떻게? 순소득은 세전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지문이고 세전 지분복계액이 나왔는데 일단 5번 먼저 보죠 투자에 대한 대가는 운영으로 통해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을 통해 나오는 자본이득 형태로 두 개로 구분될 수 있다 맞죠? 매각 한번 볼게요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 매각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외울 필요는 없고 얘가 실제 번 돈이고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고 세금을 내기 전 세후 세금을 낸 후예요 팔 때는 실제 판 금액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 판 금액 얘가 실제 임대 수입이니까 실제 판 금액은 이 유와 똑같은 이 높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매도 금액 실제 판 금액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는 영업 경비를 빼지만 여기는 뭘 뺀다? 매도 경비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순이 나와야죠 얘가 임대료 수입이니까 순 임대료 수입이고 얘는 판 금액이니까 순 판 금액이에요 매도 금액, 매각 대금, 매도액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를 뺐지만 팔 때는 뭘 뺀다? 잔금을 빼야 되고 그러면 세전이고 얘도 세전이고 이때 매각일 때는 처음에 투자했던 돈이 팔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니까 지분 복객이란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소득세, 법인일 때는 법인세였지만 처분할 때는 뭐다? 양도소득세를 뺀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을 얘기하죠 양도차익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도 한다? 자본이득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학문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도 표현해요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하지만 그래서 세후 지분 복객이 된다 결론은 이걸 별도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각에서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얘가 매도 금액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는데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 경비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잔금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세 이렇게 들어간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4번에서 세전은 순에서 잔액을 차감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세전 나왔고 순 나왔어요 그러면 세전 지분 복객 매각이고 순 매각 금액 매각인 거죠 매각 현금으로 해서 세전은 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업을 떠올려야 돼요 순 부채 서비스액은 뭐가 된다? 세전이 되는 거죠 그럼 순 매도 금액에서 부채 서비스 대신에 뭘 뺀다? 잔금을 빼야 되는 거죠 잔금을 빼면 세전 지분 복객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아니라 매각이네 그러면 영업 현금을 떠올려서 이거 대신에 뭘 써야 되는지를 떠올려서 해서 간다 그랬어요 매각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전은 순에다가 뭘 뺀다? 잔금을 미상한 저당장액이 잔금이죠 잔금을 차감하여 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맞는 얘기네요 자 계산 문제 한번 보죠 이거 하나 하고 쉬죠 자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는 일단은 내 공부를 해서 야 이거 연습 많이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풀겠다라고 그렇게 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연습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반복하니까 나는 일단 본 시험에서는 제껴놓고 시간 나오면 돌아와서 풀겠다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자 이 문제를 풀 거냐 안 풀 거냐에 대한 기본 해석은 이거예요 출제자가 합격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야 이건 내가 불합격시키려고 어렵게 된 문제야라고 바꿔놓는 부분이 뭐냐면 얘예요 운영 비용 자 얘가 운영 비용은 영업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영업 경비가 이렇게 얼마다라고 나오면 바로 풀어도 괜찮아요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줬는데 운영 경비가 얼마라고 나오지 않고 유지수선비가 얼마 또는 재산세가 얼마 또는 뭐 광고료가 얼마 화재보험료 얼마 이렇게 항목으로 준 게 있어요 이렇게 준다라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걸 다 구분해야 돼요 이게 본 시험에서는 제법 헷갈려요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는 어 뭐 다 하면 되겠지만 본 시험에서는 하나 맞고 틀리고가 엄청나게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까 잘 안 풀려요 그런 것들은 일단 무조건 패스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 것과 항목별로 항목별로 뭐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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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 것이 있다라면 이건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단 출제자가 불합격시키려고 낸 문제니까 그냥 달라들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운영비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항목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풀 수 있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가공기 유비 순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전세후 이렇게 써놓고 구할 수 있겠죠 자 호당임대료가 6원이고 06개 없애버리고 40개니까 곱하면 얼마 240 이렇게 될 거고 자 기타 수입은 없으니까 날리고 공실액을 다 빼줘서 구할 건데 얘가 10%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해석할 때 10%를 뺀 나머지가 U니까 그럼 얘의 몇 퍼센트가 U다? 90%가 U다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곱할 수 있다? 0.9를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죠 곱하면 얼마냐면 216이 되겠죠 216이 됐고 영업경비가 16이라고 나왔으니까 200이 됐고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죠 여기 원리금이 나왔어요 원리금이 90이라고 나왔죠 얘가 부채 서비스액인지 알아야 되고 만약에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이 70원 나왔어요 원금이 70원 나와도 부채 서비스액 얼마? 90원이죠 원금과 이자 합친 게 원리금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대신에 원금이 70원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자가 20원 나왔으니까 더하면 원리금이 90원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90원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110원이고 소득세는 순위감 세율이니까 200 빼기 이자가 20 감가가 10 세율이 0.3이니까 170원에 0.3이니까 51 그럼 얘가 59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소득세가 50이 아니라 51이다 이렇게 얘가 틀린 거죠 이 정도 문제는 사실 이제 1분 30초 안에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문제를 좀 건너뛰어야 된다고 하면 운영경비나 영업경비가 항목별로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일단 제껴놓는다 이건 정도 구분해놔야 돼요 마지막 문제니까 하나 더 풀고 이 문제 봤을 때 중요한 문제예요 출제자가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무조건 세금을 기준 잡는다 이게 중요해요 순을 구할 것과 세전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지금 6개를 줬어요 아주 쉽게 준 거예요 여기 8개를 주거나 10개를 주면 더 어려운 거예요 많이 줬을 때 어떻게 많이 주든지 간에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세금을 기준 잡아서 필요하냐 세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순을 구하려면 일단 재산세 필요해요 영업경비가 필요하죠 U, B 순이니까 B 영업경비 재산세가 필요하고 소득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요 소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이자와 감가상각도 필요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감가상각은 소득세 계산할 때만 쓰는 거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자 감가상각 소득세 필요하지 않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전을 구할 때는 양도세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고 매각현금 흐름이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취득세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취득 단계는 우리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세금 먼저 보는 거예요 재산세는 필요해요? 재산세는 필요해요 가해서 재산세는 필요하니까 미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지 들어가면 안 돼요 디귿 들어간 건 다 틀려요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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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답은 2번과 3번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소득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비읍 들어간 건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제자가 이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출제 내는 문제니까 무조건 다 이걸 적어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필요하냐 이거 들어가네 이거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하나씩 따지면 오히려 나중에 헷갈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세금을 기준 잡아서 우리 세금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재산세가 필요한 건지 소득세는 세우만 구할 때 쓰는 거고 양도세도 세우만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제껴놓고 답 찾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보너스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쉬었다가 할인법 보죠